복실아, 울지 말고 얘기해봐. 경찰이 왜 왔다 갔는데. 오빠, 우리 작은 오빠 어떡해? 무슨 일인데, 어? 작은 오빠가, 작은 오빠가 사람을 죽였는데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공사장 철거 현장에 갔다가 그렇게 됐대. 공사장 철거 현장? 철거 현장 어디? 그건 모르겠어. 작은 오빠 그래서 집에도 못 오나 봐. 엄마랑 할머니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, 오빠. 경호 오빠, 작은 오빠 어디 갔는지 짐작 가는데 없어? 모르겠어? 나도 찾아볼게. 그렇게 할게, 복실아. 우리 오빠 지금 어디 있을까? 밥도 못 먹고 다닐 텐데. 지금 혼자 오빠가 얼마나 무섭겠어. 얼마나 겁나겠어. 엄마야. 엄마야. 그리고 엄마야. 엄마야. 우리 오빠, 그냥 뭐왜?